변비가 오래되면 복부 비만이 된다. 교수님 이건 정답이 뭔가요? 정답은 당연히 X입니다. 그게 이유가 변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배가 좀 무겁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아랫배가 뚱뚱해지는게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너무 제가 잔인한 얘기를 해도 될까요? 아랫배가 나오는 거는 먹어서 지방이 쌓여서지 우리 몸에 배설물이 쌓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우리 몸에는 숙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.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변을 보셔도 그것이 변비도 아니고 다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입니다.